엄청난 게 뭔데? 보여줘봐! 내가 가져온 엄청난 말랑이는 야광 신쿵포도 이거 야광 신쿵포도 야광이야 우와! 야광 신쿵포도? 응! 이렇게 누르면 우와! 오켓댔스 우와 대박 신기해! 나도 한번 만져보자! 우와! 우와 진짜 신기하다! 우와 느낌 좋다! 우와 좀 터질 것 같아 우와 이여? 오오 재밌지? 그거 야광이야 우와 이거 갖고 싶다 갖고 싶지? 이거랑 거래하실 거 있나요? 이거 어때요? 찐득볼 찐득볼 이거 벽에 붙어 되게 재밌어 봐봐 응 보여줘 잘 봐 이야 이야 와우 나도 해볼래 네? 해보고 구매하세요 너무 재밌어서 살 수밖에 없을걸요 큐큐큐큐 와우 와우 나이스 나이스 재밌지? 이거 나 진짜 재밌으면 거래할 거야 자 손님 이제 앉으시고요 자 이제 거래하시죠 나 승인할게요 승인할게요 오우 저도 승인 와우 이거 너무 재밌어 느낌도 좋다 얘 귀여워 귀여워 아 그거 뜯은지 얼마 안된거야 우와 이것도 재밌다 이거 진짜 야광이야? 응 그거 진짜 야광이야 우와 우와 진짜 밝은 초록색 나온다 우와 이따 밤에 봐야지 우와 나는 저 이 만두콩이 있어요 우와 귀엽다 나 이거 갖고 싶었는데 엄마가 안 사줬지만 이제 바꿔서 가지면 되지 우리 엄마도 많이 안 사줘 우리가 바꿔서 놀면 돼 그래 나는 이 팝빛 이거요? 야 이거 무시하면 안돼 이거 반짝이야 반짝이 팝빛 이거 지금 틱톡에서 난리래 아우 진짜? 이거 반짝반짝 빛나가지고 장난 아니야 아우 진짜? 그리고 너 이거 해봐라 이거 엄청 잘 돼 봐봐 이거 엄청 잘 돼 봐봐 이렇게 하고 뒷부분은 재밌기가 어렵거든? 근데도 여긴 뒷부분 재밌어 잘 써 봐봐 오 오 스트레스 풀렸다 엄청 잘 되고 앞부분은 말할 것도 없지 봐봐 뭔가 스트레스 풀리는 것 같아 맞아 엄청 스트레스 잘 풀려 좋은 것 같네 아 그럼 거래하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승인 나도 승인 나도 승인 오 예스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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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이거 설아랑 바꾼 건데 고기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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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나 이 통 가지고 싶은데 어 이 통 가지고 있으면 말랑이를 좀 더 깨끗하게 보관할 수 있어 어 나는 그럼 이 만두 말랑이 헤헤 헤헤 이거요? 이거요? 이거 한다고요? 헤헤헤 헤헤 헤헤 추가해 주세요 추가 추가 추가해 주세요 추가 왜요? 이건 새 거예요 뜯지도 않았어요 헤헤 아니 제 거는 만두통도 있잖아요 가격 자체가 다르다고요 어 이거 2천원 이거 4천원 아 아 이건 거의 사기 아니냐고요 그럼 알겠습니다 제가 팝빛 하나 얹어드릴게요 헤헤 팝빛 하나? 이건 제가 아끼는 건데 아 우와 이거 색깔 진짜 예쁘다 어 ABCD 써 있어 ABCD 여기 있어 있어 어 그래서 이걸로 대와도 돼 이걸로 대화가 된다고? 히히히 하이 HR 내가 인사했어 오 그래? 그럼 난 바이 비와이 히히히히 바이 만나자마자 바로 헤어지네 히히히히 대화 풍요 아무튼 내 쪽은 이렇게야 와 이렇게 예쁜 색깔에 파비까지 추가한다고 하면 나도 짜잔 이거 저번에 설에랑 거래한 건데 이것도 마무리야 색깔 이쁘지 근데 알파벳은 안 써있어 와우 예쁘다 that's cool 대체 쿨이지 그럼 승인 하시겠습니까? 오케이 you got it 승인 승인 나이스 You got it 후 A, B, C, D, E, F, G, H, I, J, K, L, M, O, P Q, R, S, T, U, V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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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that? 뭐가? 오케이, 스테레어겠네 봉 1 Floor fires 일카 날씨 자 다음 거래 물건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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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먹는거 아니야? 맞아 젤리 나도 먹을거 있어 오 뭔데? 보로로 트러스 오 저거 맛있는데 초코맛 보로로 트러스 그럼 전 여기에 이 별모양 화빈 와 내일은 별 스텔라 나한테 필요해 맞아 그럼 추가해 주세요 추가 추가 아 나 이거 안 꺼내려고 했는데 뭔데? 이거 오 총파빗이다 이거 되게 재밌어 이거 뺑뺑 쓸 수도 있어 오 총파빗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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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재밌다 빵야 빵야 승인 하겠습니까? 네 승인 하겠습니다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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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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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오 오 음 맛있다 맛있다 맛있지? 우울할 때 그거 먹으면 기분 좋아져 오 나 지금 기분 좋아졌어 좋아 스텔라랑도 말랑이 교환하기 대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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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했습니다 왕왕 나도 말랑이 거래 말랑이 거래 어 뭐야 아무도 없어? 다 간거야? 주변 아무도 없어? 응 아빠씨 어 인형 뽑기다 와 나 인형 뽑기 해야지 여기 있는 캡슐을 뽑으면 이 안에 이름이 있어서 제가 누구랑 말랑이 거래를 할 수 있는지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랑 말랑이 거래를 할지 한번 뽑아볼까요? 응 응 응 난 파란색 좋아한다 다른색 뽑을거야 응 오 오 오 오 오 오 응 응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너 혼자? 뭐? 우와 뭐라고? 나 말랑이 거래 네 으 으 와 6학년도 없고 엄마 키 누나도 어디 나갔고 엄마도 없고 여러분 저랑 말랑이 거래할 분 있으세요? 저 신기한 거 많은데 비키야 어 살아 누나 아 아 아 아 아